좋아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야, 나 니 입에서 누구 좋아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도 처음 들었다 너무 가깝지 않나? 이제 이 손 놔도 되죠? 이용도씨가 생각하는 티나다는 개념은 뭐예요? 엄마 보면 친한 거예요? 손 잡으면 친한 거예요? 정확히 어느 선분도 친한 건지 얘기해주면 뭐든 다 할 테니까 친해져요? 지금 당장 왜 친해져야 되는데요? 이용도씨를 보고 있으면 계속 심장이 뛰어 나, 니 여친한테 딱이 맞았어 내가 당신한테 꼬리를 쳤대 여기서 꼬리를 친 거 아니라고 그러게?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? 흔들렸어 나도 몰랐어 내가 흔들렸는지 이제까지 나 보면서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어? 네 얼굴은 왜 빨개지는 거야? 얼굴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빨개진다면서? 좋아해서 빨개진 거 아니거든요?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분이 딱 내가 느끼고 있는 기분이야 그런 눈 하지 마요 내 눈이 어땠는데? 사람 헷갈리게 하네 가지마 나한테 바라는 게 뭔데? Susan 잡지마요 안좋아 하는데 솔직해지는 거? 그래 기다려줘 그러니깐 장신을 기다리지 마요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었어 근데 설마 이용조를 사랑이라도 한다는 거야?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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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